안녕하세요. 취업 멘토로 활동 중인 히든 자소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 즉 취업준비생일 때 대기업, 금융권, 언론사 등 서류 합격 35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상품기획, MD, 행원, PD까지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직무에 대해서 합격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경영지원 국제물류영업을 담당했었고요. 이번에 도서를 출판하게 되면서 영상 촬영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실제 히든 자소서 저와 함께 수강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학생들이 방증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자기소개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논리력. 두 번째는 타인과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문장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만의 문장 만들기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를 명확히 전달할 줄 아는 논리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도전정신을 묻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취업준비생들은 내가 어떤 도전적인 경험을 했을까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도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다가 또 불협화음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 갈등을 풀어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즉, 한 문항 안에 도전음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전도 이야기하고 창의도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야기하는 이런 주제가 세 가지나 돼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성은 했지만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 담당자들이 글을 읽는 건데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취업준비생들한테 최근에 가르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문항이 나오면 글의 주제부터 떠올려라 라는 이야기를 던지곤 합니다. 도전 문항이 나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 A를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학생 A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구성원 중 일부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고 이를 극복했던 내용을 도전으로 삼아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제가 아닌 경험부터 떠올리게 된다면 극복한 도전 정신도 물론 자기소개서에 포함을 시키시겠지만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내가 떠올렸던 참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력도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또 팀원들과 협심해서 결과를 이룩해냈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협동심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에 포함을 시켜버리세요. 그러니까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서 거기에 맞는 에피소드만을 발췌를 해가지고 글을 작성하게 됐다면 이런 창의라든가 협동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글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험부터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3000% 빠져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자소서는 이런 오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은 여러분이 읽고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평가는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항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지 철저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의 논리력을 지키는 첫 번째 설득 글의 주제부터 설정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